엄마! 혹시 미인 붙지 않았어? 붙었는데 따돌리고 왔어. 졸병사지 않았어? 올 때가 됐는데. 어? 약속 생소로 바꿔서 좀 늦었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빨리 끝내요. 얼른 복사보이나 내놔. 다 갖고 온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전부예요. 한국당 뜨는 마당에 어디다 남겨놓겠어요? 혹시 모르잖아. 아이고 왜 이래요. 자 얼른 시발 벗어봐. 어서. 자자자자. 저쪽도 저쪽도. 저쪽도 어서. 진짜 정말. 없어요 없어요. 어 없네. 됐어. 자. 약속한 돈이요. 오케이. 이걸로 당신들하고 쫑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돼요. 나야말로 바라는 거예요. 잘 잘 살아요. 몇 시간 늦으면 물고기밥 신세 될지도 모르고 좋아하러 가는 거 봐라. 한번 가자.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놓쳤나 봐요. 담임 씨는 여기서 조금 더 찾아봐요. 난 저쪽으로 가볼게요. 선호원 연락 줘요. 네. 아.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놓쳤나 봐요. 어떻게 됐어요? 세나는요? 중간에 놓쳤어요. 셰프님은 저쪽으로 갔고요. 어, 선호야. 조명석 찾았어. 근데 이상한 남자 둘이 조명석 따라가고 있어. 빨리 이쪽으로 와. 벽이 손으로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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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괜찮아요? 네. 이봐요.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